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의 가스코입니다 이 쇼파를 레더필러를 이용해서 크랙이 간 부분을 채워 놓고요 그 다음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 하루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크랙 부분이 지금 많이 채워져 있고요 그러더라도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울퉁불퉁한 부분에다가 레더필러를 채웠기 때문에 그게 굳으면서 표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포를 이용해서 500번 정도 되는 사포입니다 표면을 고르게 갈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실 때는 이런 스펀지 사포가 좋아요 그냥 종이사포 라든지 천사포보다도 스펀지 사포가 더 고르게 갈려요 이 쇼파 염색 과정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장비를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사포로 표면을 고르게 이렇게 갈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먼지를 극세사 타월이라든지 아니면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먼지를 잘 먼저 닦아주세요 이렇게 먼지가 나오죠 이런 먼지들이 있으면 염색을 할 때 부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닦아 주시고요 자 닦아 주시고 자 닦고 나서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 주겠습니다 프라이머가 고르게 먹어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힘있게 좀 세게 문질러 주세요 자 이 과정은 부착력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극세사 타월이나 이렇게 청소기를 이용해서 흡착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남는 가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건조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죽 전용 염색약 중에 쇼파나 카시트용이 있습니다 그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한 10초 정도 흔들어 주시고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초벌을 발라보겠습니다 가죽 전용 염색약을 바르실 때 너무 약이 되거나 정도가 높거나 그러면 붙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프라이머를 조금 한 10% 정도 희석을 해 주세요 어두운 색은 10% 15% 희석을 하셔도 좋고요 밝은 색은 너무 많이 희석을 하면 은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붓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틈새는 스펀지보다도 붓이 좋아요 자 이 염색약은 마르지 않았을 때 상태와 말랐을 때 상태가 약간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면 약간 더 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번에 칠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랬습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더 덮여야 되니까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붓을 이용해서 칠하겠습니다 자 이 틈새는 붓 끝을 이용해서 잘 칠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붓자국이 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조금 더 조금 더 섞어 주겠습니다 프라이머를 자 프라이머를 조금 더 혼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르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 중간에는 다시 칠을 하면 안 됩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코팅제를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팅제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흔들어 주시고요 코팅제도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코팅제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얼룩이 덜 남게 하려고 하면 그 남은 이 염색약을 코팅제 90에 염색약을 10% 정도 타세요 잘 섞어 주세요 잘 섞어 주시고요 발라 주겠습니다 코팅제도 역시 펴서 발라 주시고요 너무 두껍게 바르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고르게 발라 주는 게 좋아요 건조를 할 때 열풍으로 건조하면 빠르게 건조됩니다 하지만 붓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냉풍으로 건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냉풍으로 건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열부 건조를 해 주셔야 돼요 열풍 건조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고르게 말랐기 때문에 경화 속도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열풍 건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풍 건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볍게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마른 상태에서는 닦아 볼게요 제가 지금 마른 상태에서는 전혀 안 묻어납니다 그런데 물을 묻히거나 알콜을 묻히거나 아세톤을 묻히거나 그래서 닦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은 지척 건조만 된 상태지 완전히 경화 건조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경화 건조가 되려고 하면 최소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아주 크랙이 많이 간 쇼파 염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